안녕하세요. 투혼정입니다. 제가 지금까지 3주가량 시험기간을 있었어요. 그때 너무 공부도 안잡히고 영웅 영상 올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커뮤니티로 가끔씩 글 올렸었죠. 사진 보이는 것처럼 커뮤니티로 가끔 영상을 올렸었어요. 근데 저는 영상이 올리고 싶었죠. 영상이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참다가 결국 오늘 시험이 딱 끝났습니다. 자 어쨌든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. 와 너무 좋아요. 시험이 끝나니까 되게 홀가분하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은 끝났죠. 시험이 끝났으니까 이제 제가 한 겨울방학때도 엄청나게 재밌는 영상들을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. 지금 많이 올리려고 미리 컨텐츠를 많이 짜놨어요. 제가 미리 뭐 재밌는 컨텐츠, 신기한 컨텐츠, 또 여러가지 컨텐츠 이렇게 다 짜놨는데 내일도 하나 찍으려고 하거든요. 제가 하나는 내일 딱 찍으려고 합니다. 일단 이 컨텐츠 이름이 뭐냐면 비밀. 일단 비밀입니다. 자 내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이거는 내일이나 한 모레쯤 올라갈 것 같네요 영상이. 네 그렇게 하고요. 일단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또 어떤 영상을 찍어볼 거냐. 바로바로 곤충표문입니다. 자 오늘 직접 표문을 할 건 아니고요. 제가 필리핀에 최근에 다녀왔지 않습니까? 최근인가? 어쨌든 한 10월쯤 한 두 달 지났나요? 어쨌든 두 달 쯤에 제가 필리핀에 다녀왔잖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표문을 좀 공수해왔어요. 자 어쨌든 이렇게 곤충들을 좀 데려왔는데요. 당연히 죽은 거죠. 죽은 거. 건조된 표문들입니다. 국내는 국내법상 사람곤충은 절대로 데려올 수가 없어요. 조심하세요. 여러분들 막 해외에 놀러가서 어? 곤충이네? 하고 딱 들고 오시면 철컹철컹입니다 이제. 자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건조 표문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. 직접 표문을 하지 않고 제가 그냥 설명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한번 보러 가시죠. 일단 여기부터 이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는 임페리얼 랄리스라는 이게 오돈 사슴벌레 종류인데요. 다리 부분에 이렇게 주황색 이렇게 줄무늬가 있습니다. 어 국내에서는 참사슴벌레 같은 종류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죠. 이런 건. 다음은 이게 아마 리치맨? 리치맨인가? 샹클링인가? 그럴 거예요. 저도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로쿠스. 도로쿠스 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거는 좀 부셔져가지고 제가 좀 어 만지가 좀 그런데. 자 어 이렇게 돼서. 자 일단 이렇게 생겨온 거예요. 이건 좀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. 기라파 톱사슴벌레라고 턱이. 이게 그 기린처럼. 기린처럼 쭉 길다 해가지고. 어 기라파. 기라파가 뭐죠? 쥐라파? 기라파? 아마 그런 거에서 유래됐을 거예요.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. 어 그렇게 들었어요. 저는 이렇게 들었고. 어쨌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 다음은 이제. 와. 파일라한 섬에 서식하는. 파일라한 넙적사슴벌레인데요. 어 이것도 좀 부러졌네요. 와 이거. 그냥 제 손에 손만이에요. 진짜 손바닥. 어 이렇게 하면 손바닥만 합니다. 이게 한 10cm 정도 될 거예요. 이게 진짜 막 국내에 비슷한 종이며. 넙적사슴벌레 진짜 업그레이더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. 클라스가 좀 달라요. 진짜. 국내 거하고. 국내 거하고 진짜 클라스가 달라서. 엄청 멋집니다. 실제로 보면. 와 떡대가 엄청나요. 그냥 뺀지입니다. 뺀지. 자 오늘 이렇게 표본들을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는데요. 아 오늘은 이제 영상의 의미가 표본 영상이기도 한데. 제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좀 알리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. 앞으로는 이제 꾸준하게 계속 일주일에 한 4회 정도 업로드를 할 듯 하네요. 이제 앞으로는 더욱 재밌는 컨텐츠 엄청 많이 준비할 겁니다. 진짜 그냥 뭐 채집도 엄청 많이 다니고. 이제 뭐 어쨌든 제가 엄청나게 재밌게 할 겁니다. 어 지금보다는 확실히 이제 재밌을 컨텐츠가 많이 있고요.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서 좋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 영상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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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support 2 ca 질문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